아 아 네 안녕하세요 tb 게 라 초코 입니다 제가 에트 개물을 만들렸는데 어느정도는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어찌들 거라고 문제에요 안되는거는 안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찍고 있었는데 너무 길다라고 해서 이렇게 쉐킷쉐킷을 하고 있구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넣어놓고 흔년네도 안되네 자 옆에 있는 것들도 좀 떼내고 거품이 되려 해 이렇게 물풀을 넣었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계속 이렇게 섞이기만 하고 웬만하면 안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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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육 선생님이 너무 많이 시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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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망하지 말고 이마구로 넘어가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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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